Q. 세븐틴의 생활과 함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세븐틴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네 선선해진 가을과 함께 추석이 다가왔는데요.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? 네 저희가 2024년 새해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갔네요. 맞습니다 세븐틴은 베스트 앨범, 팔로워 어게인, 그리고 캐럴랜드까지 많은 캐럿 분들과 봄 여름을 함께했는데요. 우리 캐럿분들이 저희와 함께 바쁜 일상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추석에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내려놓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추석에는 보름달에 소원을 빌어야 되죠 저는 이번에 모든 분들이 남은 2024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길 소원으로 빌겠습니다 너무 좋은 소원입니다 다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가족들과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도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향 오가는 길 안전운전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, 귀갓길 되세요 고향에 가지 않는 캐럿분들은 세븐틴 영상도 보고 노래도 들으면서 심심하지 않게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좋은 앨범과 무대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도 안 푹 쉬고 에너지 충전하셔서 다시 만나요 언제나 세븐틴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캐럿분들 여러분 건강하고 풍요로운 추석 보내세요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저희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즐추 즐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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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